4가지 오늘은 위드 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2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부터 어떤 종목 종합까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위메이드 맥스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정말로 오랜만에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상당히 많이 짓눌려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말 그대로 급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맥스는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P2E 게임 허용에 대해서 게임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게 지금 통과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그동안 호재에 정말 많이 목말라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메이드 맥스가 상하가까지 진입이 된 상황이지만 이 흐름은 좀 아쉽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단계적인 변동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이 게임 산업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해서 호응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가 어쨌든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까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메이드는 아니지만 게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전반적으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 아닌 업종 종목 이슈로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법 개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3분기 전반적인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까지 좀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단계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3분기 실적이 빨리 지나가게 된다라면 또 앞으로 또 이 PT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는 조금 다시 힘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어쨌든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된 우려감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위메이드맥스 상황가에 진입해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좀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정태근 팀장은 주셨고요. 자, 이번엔 최진욱 팀장님은 총각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좀 웰크론 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도 지금 앞전 2개월의 일 전에도 좀 크게 장대 양봉이 좀 들어섰었는데 일단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 시가총액수가 좀 높지가 않다 보니까 좀 위아래 좀 저가 거래량으로도 크게 좀 변동폭을 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아가 독일의 지금 스타트업 앙코르하고 지금 600조에 대한 시장 규모의 폐배터리 사업을 지금 나선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웰크론 한택이 원가 절감에 대한 캡파 능력치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기아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고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2차 전지 소재가 확보나 그리고 경쟁 또한 굉장히 치열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도 고성장, 고 밸류를 현재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원가 절감에 대한 캡파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지금 웰크론 한택 같은 경우가 앞으로에 대한 수주가 좀 대폭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전망치도 현재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의 가격을 좀 결정 지을 수 있는 양극재 소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제나 재활용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폐배터리 일사이클링 또한 지금 웰크론 한택이 충분하게 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격 밸류상으로 봐도 오히려 지금 고점 부근에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부분들이 지금 전분기에 비하면은 오히려 아직까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적자 축소는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이제 하반기 때 들어서가지고 기아에 대한 수혜와 그리고 이제 하반기 3분기 실적 시즌 쪽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 매출액 부분들이 좀 흑자로 좀 전환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웰크론 한택 부분들에 있어서 2차 전지도 그렇고 전기차 이 수혜주로 해가지고 좀 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서 일단 웰크론 한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